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에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건은 시행청에 가셔서 한국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건을 주실 거고요. 자격증명에 가서 오른쪽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추출해서 2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아래쪽에 조건을 작성하시기 전에요. 일단 파인드에 대한 함수를 살짝 살펴보고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h3에다가 파인드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파인드 입력하시고요. 파인드 텍스트 어떤 텍스트를 찾을까요? 한국이라는 글자를 좀 찾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시행청에서 라고 입력하시고 22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는 한국이라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한국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숫자 1이 표시가 되고 대한상공회의소 같이 한국이라는 글자가 없는 곳에는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데요. 우리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자격증명에 가서요.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2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면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으면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인드는 true false로 나오지 않고 해당된 값이 있다면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숫자 값이 구해집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조건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ue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현재 화면에서는 결과에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파인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A30세대에다가 조건이라고 고급 필터에 추출하고자 한 조건을 작성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고요. 임의로 사용자가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end 함수에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find 함수를 입력합니다. 한국을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어디에 가서 시행청에 가서 괄호 닫고요. 그러면 한국이란 데이터가 있으면 1이란 값이 구해지고 없으면 밸류 오류가 표시가 됐죠. 심표 두 번째는요.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자격증명에 가서 심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급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이제 end에 대한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 아까 find 함수를 통해서 한국이란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밸류라고 나왔던 그 오류 값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먼저 find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못된 식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보셨을 때요. find에 구한 값이 1이고 오른쪽에 값이 true인 데이터들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구해지겠죠. 1이면서 true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추출할 데이터 학번가 성명가 학가 선택하시고 자격증명까지 컨트롤 C 그 다음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는 A35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30부터 A31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5부터 D35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서 보셨던 일과 추루가 해당되었던 데이터만 둘 다 조건에 만족합니다.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만들었던 예제에 대해서는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취득일자 중에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 대해서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취득일자 중에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이라고 O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일에 해당한 값을 고하기 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위크데이 가로 열고 저희는 취득일자가 있는 F3셀을 클릭하되 F3셀은 수식을 조건부 서식을 하나하나 비교해야 되는데 F3 하나만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F4 F4 눌러서 F열은 고정하되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 리턴 타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리턴 타입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냥 생략한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숫자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입니까? 라고 하면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F3에 가서 F4, F4 누르셔서요. F10에 있고요.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라고 주시면 토요일에 해당한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 만약에요. 여기에서 리턴 타입을 2로 사용했다. 그러면 토요일은 토요일이 7이 되고 아 6이 되고 6이 되고 그 다음 리턴 타입을 두 번째 월요일로 시작하는 2번을 사용했다. 라고 하면 일요일은 7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의 날짜와 리턴 타입에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떤 리턴 타입을 써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셨고요. 다시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고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머리끌 바닷글의 오른쪽 하단이니까 바닷글 편집의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총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라고 표시할 겁니다. 총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두시고요. 전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는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라고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페이지 중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페이지 중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페이지 삽입 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전체 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다. 라고 문제에 표시된 텍스트가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시작하셔서 F28까지 선택 그 다음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 페이지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표 3을 참조하여 표 1에다가 B3부터 C5 영역에다가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치득 계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닫고 안쪽에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 닫고 하셔서 각각의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둘 다 조건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추류값이 구해질 거고요. 그 값을 계수를 구해서 썸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계수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학가 명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경영학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 같습니까? A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요. F4 F4 눌러서 A열음 고정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시행청에 따른 시행청에 해당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시행청은 E10부터 E37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시행청 클릭을 B1셀을 선택하고요. 아래로 하나 이동하셔서 B1셀 C1셀 비교할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셨어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대한상공예소의 경영학과에 해당한 자격증 치득현황 아래쪽으로 수식 복사하면 비서학과 까지 다시 오른쪽 복사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한 자격증의 치득현황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1에 표3을 참조해서 표2 F3부터 F7 영역에다가 자격증 명 자격증별 치득명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카운트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요. 자격증명에 가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왼쪽에 데이터 자격증명이 입력된 데이터는 랜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거고요. 일단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입력합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자격증명에 가서요. 자격증명에 가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에 글자 수만큼 추출합니다. 랜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자격증 여긴 다섯 글자 여긴 두 글자 두 글자 그래서 글자 수만큼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랜함수를 통해서 글자 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된 글자 수만큼 구해서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자격증 과 같습니까? 레프트 함수는 찾을 영역에 가서 글자 가져올 텍스트 영역에 가서 몇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가져온 데이터가 컴퓨터 활용입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두 번째 비서는 랜함수를 통해서 두 글자 그래서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비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거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랜함수에 대한 절대 참조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자격증별 취득 명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을 가지고 학번을 가지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숫자가 입력된 영역을 드래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OUNT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 계산작업 다시 시트에서 표 4를 참조하여 아래쪽에 표 4를 참조하여 F10부터 F37 영역에다가 장학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자격증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값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X룰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거예요. 만약에 자격증명이 목록이 없는 자격증일 때는 0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10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X룰컵을 통해서 자격증에 따른 장학금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룩업 밸류 자격증명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표는 참조할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인데요. 첫 번째 X룰컵은요. 보시면 첫 번째 찾을 값은 자격증명을 가시고 룩업 어레이 찾을 값은 자격증명에 가서 해당된 자격증을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리턴 타입은 리턴 타입은 실제 가져올 값은 바로 옆에 있는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X룰컵에 대한 가루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B에서 2급은 20만원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요. 중간에 이렇게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에 해당한 데이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찾아오는 곳에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자격증명일 경우는 0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온 값에 에러가 있다면 0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할 건데요. 어 이프 만약에 이즈 에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즈 에러입니까 라고 가로 닫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0으로 처리할 거고요. 에러가 아닌데요. 그럼 엑스루컵을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이프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표 1에 작성된 기준일과 그 다음 개설일자 잔액을 이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자는 잔액 곱하기 표 2에 있는 이자율을 찾아서 곱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이자율은 표 2에 잔액에 따라서 잔액에 따라서 열의 위치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 개월수에 따라서 첫 번째 열에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VLOOKUP 쓰시기 전에요. 룩업 함수를 통해서요. 잔액에 따른 열의 위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에 따른 열의 위치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 먼저 잔액이요. 잔액이 왼쪽에 있는 값이요. 765만 4,700원도 있고요. 마이너스 71만 원도 있습니다. 잔액을 ABS 함수를 이용해서 양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표 2에 가서 몇 번째 열이다 라고 열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ABS 현재 입력된 데이터 값을 양수로 구하는 함수 입니다. B3에 있는 잔액을 양수로 구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는 데이터가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 표 위에 가서 우리는 0부터 100만원 미만은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네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해당된 열의 위치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열의 위치값은 표 위에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라고 입력된 숫자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열자가 붙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3, 4, 5 가 입력되어 있어요. 찾아올 데이터는 세 번째 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문제 제시된 함수 룩업 이란 함수를 사용하시고 룩업 찾을 값은 조금 전에 ABS 함수를 통해서 잔액을 숫자로 변환해 놓으셨던 양수로 변환해 놓으셨던 값을 가지고 그 다음 오른쪽에 표 2에 가서 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입력된 I3부터 K3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기준이 될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리턴 할 값은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를 반환할 값은 I2부터 K2 영역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요 700만원 이상이니까 700만원 넘으니까 200만원 이상이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열에서 이따 찾겠습니다 라고 5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3,4,5에 해당한 값이 세 번째 열입니다 네 번째 열입니다 다섯 번째 열입니다 라고 열의 위치값을 룩업과 ABS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제 VLOOKUP 함수를 통해서요 이자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VLOOKUP 함수 그 다음 이자율은 날짜를 가지고 몇 개월 다시 ESC 한번 누를게요. 현재 왼쪽에요 잔액이 나와있어요. 잔액이 아니 개월수가 나와있어요. 왼쪽에요. 0부터 24개월 미만 24개월부터 60개월 미만 60개월부터 120개월 미만 120개월 이상이라고 입력된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을 건데 현재 개월수를 구할 데이터가 개설일자 바로 클릭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와있는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기준일에서 기준일에서 개설일자를 뺀 차익값을 일단 구하시고요. 그 값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고자 합니다. 개월수는 기준일과 해계일자상과 일자간 해계상 3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수식을 수정할게요. VLOOKUP 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우리가 찾으러 갈 개월수는요.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엔드 데이터 기준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일 그러면 기준일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1셀에 있어요.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기준일부터 스타트 데이터 우리는 개설일자에 까지 일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클릭을 C3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럼 C1셀을 클릭하고 방향기 하나 둘 하셔서 C3셀로 이동을 하시면 데이지함수를 통해서 기준일 개설일자부터 기준일까지 며칠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며칠로 값을 찾아갈 게 아니라 개월수로 찾아야 하니까 문제에서 개월을 30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30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개설일자와 기준일 사이의 며칠을 구해놓으셨던 데이터를 통해서 구해놓으셨던 값을 달로 환산을 하셨고요.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오른쪽 표에 가서 표 2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는데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신표 그 다음 찾을 열은 조금 전에 세 번째 입니다. 네 번째 입니다. 다섯 번째 입니다. 구해놓으셨어요. 맨 끝에 가셔서 이제 룩업에 대한 가루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0이라는 값이 나오지만요. 사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이 0이라는 값은 셀 서식에 가셨을 때 현재 회계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0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일반을 선택하신다던가 백분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백분율로 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 이제는 값을 이자율을 잘 찾아왔구나 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결과에 우리는 백분율로 표시할 게 아니니까 컨트롤 Z 눌러서 0이라고 표시가 됐지만 아 맞게 찾아줬어. 이제는 맨 끝에 가셔서 곱하기 우리는 금액을 곱할 거예요. 잔액을 곱할 건데요. 곱하기인데 8이 들어가 있네요. 잔액은 B1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 같고요. 우리는 B3셀에 있는 잔액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클릭이 안되니까 방향키 이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자도 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자가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좀 어려운 함수입니다. V로커빌 함수는 쉽지만 그 안쪽에 들어갔던 내용들이요. 데이즈도 하나로만 하나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룩업 함수와 데이즈 함수까지 해서 원로 환산하고 몇번째 열을 찾는 작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여러분이 끊어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반복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 내용 이름을 퍼블릭 펑션 그 다음 fmbgo 라고 입력하시고요. 계좌번호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fmbgo는 계좌번호를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판정하여 되돌려 줌 이라고 되어 있구요. 비고는 계좌번호에 네번째부터 두 글자가 25이면 예금이구요. 문제서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저희는 계좌번호에 네번째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미드함수 쓰시구요. 계좌번호 필드에 가서 네번째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구요. 케이스 그 값이 25라면 저희는 fmbgo에다가 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25가 아니라면 다시 35입니까? 작성하겠죠. 그래서 케이스부터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고 35라고 수정하시구요. 그 값은 적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구요. 다시 45입니까? 숫자를 수정하시구요. 45이면 수시 입출금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55이라면 55로 수정하시고 55로 수정하신 다음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구요. 셀렉트를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계좌번호에 따른 숫자가 예금 적금 수시 입출금 청약이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셨구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223에 갖다 놓은 다음에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계좌번호를 받아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고란에 예금부터 청약까지 비고란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에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B4셀부터 피버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삽입에 가셔서 첫번째 보이시는 피버테이블을 클릭하구요. 저희는 아래쪽에요. 엑셀 파일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파일일 경우에는요.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란 옵션을 체크하셔야만 나중에 피버테이블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체크하시고 위치 B4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자료실에 시드라이브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우리는 불로실 파일은 직급 부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내 데이터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옵션을 체크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구요. 우리는 신표로 구분되어 있다.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신표로 바꾸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서 가져오라는 필드만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부서 그 다음에 성명은 안 가져올 거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직급 기본급 상여금 급여 합계 그러면 공제계랑 가져오지 않음 실수령액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구요. 그리고 나서 직급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구요. 부서를 열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기본급과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급여합계 영역을 값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재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눌러줍니다. 다음은 기본급과 상여금 필드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심표를 하고요. 기본 단위를 천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을 선택하시구요.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사용자 지정에 가야겠네요. 왜냐하면 뒤에 0세계를 생략할 거라서 그래서 샵컴마 샵샵샵 입력하고 심표 또는 샵컴마 샵샵 0 입력하고 심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심표 하나를 입력해 주시면 뒤쪽에 있는 세자리 0을 생략해서 천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뒤에 있는 0의 3개가 생략이 되구요. 같은 방법으로 상여금도요. 우리 더블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샵컴마 샵샵샵 심표 입력하셔서 뒤에 있는 세자리 생략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구요.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급여 학계에 대해서는요. 급여 학계에 대해서는 가표시 형식을 열합계의 비율로 설정하시오. 급여 학계에서 더블클릭하시고 가표시 형식에서 열합계의 비율로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셀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고 빈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 또 하나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 비어있는 셀과 레이블이의 가운데 맞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 첫 번째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의 분석 작업의 상반기 시트와 하반기 시트의 내용을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 지점별 대출 지점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시트의 B2부터 B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주민번호 대출일 필드는 제외하고 텍스트 나누기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B2부터요. B22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심표로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일 필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요. 또 하나 대출일 필드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현재 B2부터 B22 영역에 입력되었던 데이터를 나누어 가지고 B10부터 G10까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대출 금액이요. 지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숫자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데이터에도요. 접수번호부터 대출 기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현재 상반기 시트에다가 상반기 시트에다가 데이터 통합을 해서요.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대출 지점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의 평균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표시할 위치 I2부터 K2 3개의 열만 가져올 거라서 3개의 열만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참조에 오셔서 현재 대출 지점부터 가져올 겁니다. 대출 지점이 있는 E2부터 G22까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다시 하반기에 오셔서 대출 지점부터 대출 기간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두 개를 체크하시고 우리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 지점별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의 평균이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과 데이터 통합 문제 텍스트 나누기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A4 데이터 계열에 대한 추세선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A4 계열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추세선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할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 표시가 되는데 다항식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예측이라고 있는데 한 구간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옆에다가 숫자 1 입력하셔서 한 구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계 합계 계열에 대여서 합계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에 가셔서 합계 계열 은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보조 세로 축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 에 대해서는 보조 세로 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하셨던 차트 종류 변경 에서 계열 보조 축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체크하지 않았다 하면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합계 계열에 대해서 보조 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옵션 에서 보조 축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차트 종류 변경 에서 보조 축을 체크하시거나 또는 계열 옵션 에서 보조 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소 값 가 최대 값 그 다음에 단위 값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보조 축에 대해서 축 옵션 에 오셔서 최소 값 을 750 이라고 입력 최대 값 을 950 이라고 입력 단위 값 을 50 이라고 입력 그 다음 차트 제목과 각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요. 차트 제목을 담배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담배 판매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차트 제목과 각 축의 제목 아래쪽에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가루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연도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다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에 이제는 기본 세로와 그 다음에 보조 세력을 한 번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보조 세력에 세로에다가는 합계 라고 입력하고 텍스트가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 축 제목이 왼쪽에 있는 판매량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각 축의 제목 입력하셨고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그림자 효과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채우기에 단색 그 다음에 테두리 실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서식에 가셔서 채우기는 단색으로 채울 건데 흰색 배경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백 테두리는 테두리는 실선을 선택하고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오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세 오른쪽 아래로 선택을 하시면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가로 눈금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가로 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하지 않겠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법례 위치를 아래쪽에 법례 오셔서 아래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법례를 선택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실선 검정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밀 선에 테두리에 실선 검정색 1 선택해 주시면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문제 제시된 내용과 실습한 내용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단추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저희는 단춘은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에 드래그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버튼 누르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D3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0.2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파랑이라고 표시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0.2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숫자 앞에 삼각형을 표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삼각형을 표시하겠습니다. 특수문자 표시할 모양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0% 라고 입력하면 백분율 서식이고요. 다시 0 이하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작다 0이라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네요. 작거나 같다 0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다시 큰 따옴 묶어서 미음 한자 그 다음에 역삼각형 선택하시고요.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백분율로 표시하겠다 0 입력하시고 백분율 퍼센트 입력합니다. 네 제가 9라고 입력했네요. 0을 입력한다는 걸 0.2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되셨고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저희는 백분율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다음은 F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6까지 그 다음에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D3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저희는 일반 서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분율 일반 서식 매크로를 이용해서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과 일반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결제하기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합니다. 결제 화면점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결제화면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요. 결제 화면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누르시면 오른쪽에서 프로시저와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개체는 유저폼 프로시저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OPT 신용이 선택될 수 있도록 OPT 신용 값이 선택될 수 있도록 값이 True 라고 입력해 주시면 선택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결제 화면 폼에서 선택 CNB 선택의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CNB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우리는 드롭 버튼 클릭이라고 수정합니다.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나와있는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프로시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OPT 은행이 선택되어 있다면 A4부터 A6 영역의 값이 또는 OPT 신용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A9부터 A12 영역을 CNB 선택 목록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True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DE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CNB 선택에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요. 로우소스는 A4부터 A16 A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둘 중에 하나예요. 은행 아니면 신용이거든요. 그렇다면 CNB 선택에 A9부터 A12 영역의 데이터를 A9부터 A12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폼에 가서요. 폼에 결제 종류의 OPT 은행을 선택하거나 OPT 신용에 따라서 데이터가 여기 CNB 선택의 데이터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OPT 은행을 선택하면 우리는 A4부터 A6 영역을 선택에다 표시할 거고요. 신용이 선택이 된다면 A9부터 A12 영역을 선택에다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폼에 결제를 클릭하면 현재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기준셀을 A16셀로 기준을 정하면 A16셀로 연결된 데이터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A17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한 다음 17번째가 될 수 있도록 더하기 16을 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더블 클릭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I는 range 기준셀이 A16셀로 부터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A16셀에 연결된 데이터는 하나예요. 1이라고 구해지니까 더하기 16을 해야만 17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Sales I,1이라고 입력하는 거는 조금 전에 구한 행앤 위치에 A열 에다가는 결제 종류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결제 종류는 만약에 조건이 좀 있네요. 조건은 여기다가 일단은 일단은 OPT 은행에 있는 캡션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할 건데 IF 만약에 OPT 은행의 값이 추루 입니까? 그렇다면 된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된 결제 종류의 캡션을 이용해서 결제 종류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PT 은행에 캡션 이라고 입력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할 거고요. 은행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신용이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OPT 신용에 있는 캡션 표시되어 있는 위쪽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를 볼게요. 여기에 캡션에 입력된 데이터는 은행 이체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은행 이체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OPT 신용은 신용카드라고 캡션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결제 종류에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결제 종류에 OPT 은행을 선택하면 은행 이체 OPT 신용을 선택하면 신용카드라고 여기 결제 종류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AR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카드 은행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목록에서 선택한 값 입니다. 컨트롤 V 눌러서 셀즈 I, E는 두 번째 비열에 대해서는요. CNB 선택해서 선택하셨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선택한 값 입니다. 점 밸류라고 넣으셔도 돼요. 밸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금액은 폼에 가셨을 때요. TXT 금액에 입력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즈 셀즈 I, 3에다가는 세 번째 C열에다가는 TXT 금액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렀다가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요. 기본 폼을 초기화 작업에 OPT 신용 이 선택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은행 이체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하나은행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국민카드부터 외환카드로 표시가 바뀌고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은행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시고 결제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셨던 데이터가 여기 캡션에 표시된 내용이 입력이 되고요.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국민카드 금액을 15만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하셨던 내용들이 데이터에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